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 다 찾으셨으면 아민 우리 한목소리로 마태복음 3장 12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광야의 외침 광야의 외침입니다 광야의 외침입니다 이 광야의 외침의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물세례 성령세례 아민 광야의 외치는 자가 있어요 광야의 외치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3장 1절을 보면 그때 세례완이 이르러 유대 광야의 전파여 말하되 이걸 광야의 외침이에요 광야의 외침 이 광야의 외침의 첫 번째가 3대 소리입니다 3대 소리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의 소리 이거는요 잘 들어야 본전이에요 사람의 소리는 잘 들어야 본전이에요 사탄의 소리 이거는 들으면 신세 조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절대 이건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아주 이 사탄이가 간교합니다 아주 간교해요 아주 간교해서 이놈이 속삭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요 이놈은 마이크도 안 잡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소리를 들어서 신세 조진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이게 하와야 하와 하와 하와입니다 하와 하와가 이 사탄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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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가인이요 가인 가인입니다 가인 이게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 이 놈들이 다 이 사람들이 다 사탄의 소리를 들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론 유다예요 가론 유다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 이게 가론 유다가요 가론 유다가 성경에 보면 이 가론 유다 속에 가론 유다 속에 사단이가 뭐 한다고요?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그랬어요 집어넣더라 그러니까 원수막이 사단이는 어디에 역사하느냐 우리 인간이 구조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영과 홍과 그 다음에 뭐예요? 육이요 유 우리는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은요 이 영은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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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좌소예요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좌소기 때문에 여기는 마귀가 못 들어가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보통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놈이 혼이란 말이에요 혼 이게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 이게 이게 원수막이란 말이에요 원수막이 원수막이가 사람을 미혹할 때 에 그걸 넘어뜨릴 때 이 혼 정신 이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이 원수막이가 여기다가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대고 원수막이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가론 유다 속에 뭐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생각 속으로 들어갔더라 그래 생각 속에 가인도 마찬가지에요 가인도 가인도 장세기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니 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안되니까 이 가인이가 분노했어요 분노 그때 하나님이 경고 방송하죠 어찌하여 너가 얼굴이 이렇게 분이 가득 차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네가 죄가 지금 너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너 지금 살인 충동하고 있는데 생각 속에 아이가 지금 들어가려고 역사를 하는데 너는 빨리 이걸 죄를 다스리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근데 가인이가요 못 지켜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성경 한번 볼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상고하겠습니다만 장세기 하면서 해보세요 4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4장 4절 시작 자 보세요 사람이 열이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가 변해요 안색이 변해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7절 아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 그러니까 보통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갈 때 이 분노 그 다음에 원망 불평 미움 이런 것이 가중이 될 때 원수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책자로도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책자 그 간증집이 나와 있는데 그 귀신을 내쫓는 그 사역을 우리가 축사 사역이라 그래 축사 축사 사역이라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능력 행함이라 그래 능력 행함 그런데 이 귀신을 이제 그 그런 은사들을 받은 기도원 원장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교회에서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힘들고 힘들고 귀찮으니까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교회면 병 고치는 기도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막 사람들이 다 병들고 연약하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통성기도 한 번씩 하는 게 사실은 그 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 통성기도 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축사를 할 때 야 너 빨리 나가 안 나가 못 나가 우리도 이제 경호하면서 그런 자매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럼 또 그거를 또 그냥 앉혀놓고 또 축사한다고 막 또 난리쳐 이것은 이제 우리 경호팀들을 다 해서 그걸 못 하게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 집회지 니들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막 기도원에서 신고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는데 아휴 자매들이요 이쁘게 아주 이뻐요 군포제일교회에서 한번 그런 자매가 하나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기도해 주는데 붙잡아 놓고 지도 땀 흘리고 막 양일곱 명이 붙어 가지고 막 하는데요 아휴 막 아휴 난 루시퍼 루시퍼 루시퍼가 시켰어 루시퍼가 막 이렇게 막 헛소리 야 너 근데 그거는요 그거는 여럿이 있을 때 물어보면 안 돼 그것도 귀신은 그 놈은 나쁜 놈이지만 개 자매의 장례를 생각해서 여러 사람이 할 때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축사 잘못하는 거야 골방에서 정말 능력을 세게 받고 자매 하나를 붙잡고 이제 긴 싸움을 할 때 그때는 물어봐도 괜찮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너 정체가 뭐냐 그러면 누구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다 막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뭐 거짓말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축사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제 사역들을 했던 분들이 이제 간증 또 고침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 보면 이게 요 다 보면 그런 아주 어떤 그 충격 그 다음에 또 막 극도로 미움 막 살인의 충동을 하는 막 극도로 미움 분노 이랬을 때 원수마이가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 그게 보면 이제 보통 그 귀신 들린 애들이 보면 참 나 미움이 미움이 많아요 미움 미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책을 하나 봤는데 아주 그걸 제가 이제 그 그 내용 중에 그 한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말이에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면서 동생을 맡겨놓고 갔어 너 동생을 잘 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시골에 전라도 같은데 경상도 같은데 시골에는 그 변소가 변소라 그러잖아요 변소 화장실 전라도에서는 칫간이라 그래 칫간 칫간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다 이게 푸세식이에요 푸세식 걸음을 하려고 크게 화장실에다 구덩이를 요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대소변을 다 받아서 이게 삭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걸음에다가 이제 이렇게 찌그려서 그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데 그래서 보통 막 그 뭐 허술하게 해 놓잖아요 허술하게 그래서 우리 시골에도 보면 막 그 동물들도 빠져 죽고 막 그래요 놀다 같이 들끼리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고무줄 놀이 했어요 백도삼 퍼져 내려 반도삼 천리 막 애들이 뛰어 놀잖아요 우리는 살그라면서 고무줄 다 끊고 야 이 개식이야 도망가고 잡히면 누나들한테 또 직사게 두두게 맞고 어렸을 때 누나들한테 지지게 많이 맞았어요 왜냐면 고무줄 끊고 다니려고 가시라들이 반스도 다 보이는데도 다 초등학교 막 5학년 6학년 다 그러잖아 어렸을 때 우리는 막 이제 3학년 그러면 직구께 이렇게 잘라놓고 도망가다가 누나들한테 잡혔고 막 두두게 맞고 그러는데 이게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 한창 고무줄 했는데 동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고무줄도 못하고 막 애들이 막 동생을 찾으러 다니는 게 없는 거야 저녁에 이제 엄마 아빠가 일 갖다가 들어와서 찾아보는데도 못 찾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 날 됐는데 다음 날 밤을 새워서 이제 막 사방에 찾고 5만 전을 다쳤는데 없는데 그게 이제 감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 그래서 순간 생각이 나서 그 화장실에 가서 불을 비춰봤더니 불을 비춰로 호롱불로 비춰서 그걸 봤더니 세상에 그 애기가 그 변소에 빠져서 죽은 거야 근데 그 빠져있는 그 애기를 건져서 나오는 그 모습을 봤던 이 꼬마가 언니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어렸을 때 그 애기가 죽어갖고 있는 축 늘어져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그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충격 때문에 애가 그냥 이제 자라면서 애가 이제 밝게 자라질 못하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예 속에 딱 개를 틀어지고 모든 원망을 자기를 미워하는 거야 자기를 동생을 지키지 못하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집회 때 가서 기도를 받는데 이 귀신이 튕겨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그때 그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의 귀신이 들어간 거야 근데 보통 보면 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보면 예 그런데 그놈이 자리를 잡는 데가 다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영광 통과 육이란 말이에요 육 아멘이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란 말이에요 원수만 이것들어져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의 소리 이 사단의 소리를 들어서 다 이게 신세가 이게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의 소리요? 아이고 그거는 잘 들어야 본전이에요 잘 들어야 잘 들어야 본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중심이 여기 중심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여 사람의 소리는요 들어봐야 해요 들어봤자 그게 그거요 크게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소리 가운데 예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자 아멘 그 사람 소리에 너무 기기 울릴 필요 없어 그러면 그런거지 뭐 그러면 그런거지 그려리니 하고 가야 돼 사람의 소리에 막 다 민감해가지고 막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런게 하지 말아요 그냥 그려리니 하고 가 저도요 설교 사랑주님께서 설교를 하다보면 댓글에 막 별소리가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그래서요 그런거 신경 안 써요 그런거 몰라 신경 쓰니까 자 두번째입니다 두번째 이게 첫번째고 두번째로는 뭐냐 경고에요 경고 경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경고 예 이게 세례연이가 뭐냐 이게 첫번째가 두번째가 경고입니다 경고 예 무슨 경고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경고에요 경고 이 경고를 지금 누구한테 했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경고를 경고를 하는데 자 한번 또 마태복음을 다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들어가는데 보면 자 뭐라 그러냐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본사 아멘 자 경고를 하는데요 경고를 하는데 자 보세요 경고하는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세례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저 미친놈이 또 어떤 미친놈이 또 나와서 저 개 지랄을 떠나 왜냐하면 심심하면 이게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또 세례요한이요 약대 가지고 있잖아요 약대가 뭐예요 약대 낙타잖아요 낙타 낙타 껍질을 주워 입고 머리는 막 그냥 산발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또 저런 미친놈이 하나 나왔나 하고 그걸 보려고 나오는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입니다 독사의 자식 그럼 독사의 자식이면 자 보세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독사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 말을 하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사단의 자식들아 와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너희를 가르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진노란 말이에요 진노 진노 지금 뭐라고 경고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지금 진노받는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머리 위에 지금 진노가 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누가 너희를 가르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봐요 우리는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착각한 거야 누가요?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진노 안 받아 우리가 가끔 얘기하잖아 우리는 절대 지옥 안 가 지옥 못 가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예수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은요 지옥을 가려고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갈 수 있어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지옥 못 가요 왜냐?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4천년 5천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성민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야 잘 들어봐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지옥을 못 가지만 얘들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대한 이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냐 이거야 예수도 안 믿는 새끼들이 누가 너희들 보고 그렇게 가르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이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지옥 안 간다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는다라고 늘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야 이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임박한 진노를 안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겠느냐 속으로 뭐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한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 아멘이요 그들 마음속으로 늘 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을 한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예요 안일주의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 누가 너희들 진노를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고 그랬어 누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줬어 택도 없는 소리 오지 말아 자식들아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거 안 받는다고 웃기지 말아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 같은 것들을 지금 끌어안고 사는 줄 아는 이 새끼들아 이야 무서운 진노예요 무서운 진노 이게 공기란 말이야 도끼 도끼가 뭐예요 뿌리 도끼가 뿌리에 놓여있다 이거예요 뿌리에 그래서 뭐해야 된다 열매 좋은 열매는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해보죠 종합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는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착각 속에 살면서도 뭐를 해야 돼요? 열매는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안 맺고 뭐만 무성했어요? 입새기만 무성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의 요한이 경고한 내용을 어디 가서 집행을 해요? 세례의 요한이 마태복음 이 시작을 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 이 경고한 내용을 주님이 어디 가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올라가다가 뭐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말린 사건이 뭐냐? 이 집행이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집행 그러니까 세례의 요한은 지금 경고로 끝나지만 이 경고한 내용을 주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집행하겠다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내가 이걸 집행하겠다라고 어디서 가르쳐주냐면 바로 성전 문 앞에 그 무화과나무를 말라죽인 저주한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잘 들어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경고가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이걸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했어요 이게 영적 유대인이잖아요 영적 이게 육신의 유대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요한이 지금 유대인을 향하여 이 경고한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옥 안 간다 이거예요 지옥의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 거야 아멘이요? 문제는 뭐냐? 뭐냐?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문마다 찍어서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냐? 영적 이스라엘도 똑같아 우리가 우리가 예수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건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못 가요 그러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런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못 면한다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재해가 되느냐? 그렇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로 이 광야의 외침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이 말씀 가운데 이 경고에 대한 외침을 우리가 찰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열매 맺지야 되열매요 열매 자 신앙생활은 절대 자기중심적 신앙은 망해버립니다 자기중심적 신앙 이게 지금 자기중심적 신앙이거든요 이게 자기중심적이요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이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 속담이 뭐라 그래요? 떡줄넘은 생각도 아는데 무엇만 마시고 있다고요? 김치국물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지 혼자 착각하는 거야 이게 자기중심적 생각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요 절대 아니요 착각하지 마요 내가 교회 30년 댕겼으니까 50년 댕겼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안 받는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냐고 세대왕이 지금 묻잖아요 누가 그랬느냐 누가 누가 너희한테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고 누가 가르쳐줬어 누구 누가 그랬어 누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기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있다니까 글쎄 아이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에널리즘에 빠져있는 거야 이런 자기당착적이 자기중심적이 자기중심의 신앙에 빠져있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신앙은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할렐루야요 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 에이거 정말 말이야 자기중심이 돼가지고 말이야 자기중심적 신앙은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특히 성령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이거요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해 기도도요 절대 자기중심적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기도를 뭐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온 천하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 의의라는 말이 뭐예요 뜻의자란 말이에요 뜻의 오를 의자가 아니고 뜻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오를 의자여 그러나 여기서 의의는 뭐냐 뜻의자예요 뜻의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주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일까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기중심적은 망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중심적 신앙 속으로 아브라메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절대로 진노 안 받는다고 착각한 거야 이게 자기중심이요 자기중심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이게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그러나 세례의원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니들 진노받아 니들 심판받아 왜 열매 없으니까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수도 없이 주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비유해 나오잖아요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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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착각 속에 빠져서 지금 진노를 심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도끼가 불에 놓였다 이거야 금방 찍어서 니들은 다 불에다 아국이나 쳐넣는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느냐 아니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얘기도 똑같아 마찬가지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요 저는요 전라도에서 태어났어요 이런요 한국 근대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도 몰랐어요 청교도에 와서 알았어요 이승만의 4대 건국정신을 나는요 청교도에 와서 알았어요 목사가 돼서도 몰랐어요 이거를 그렇게 목사들이 이기적이야 내 교회만 세우면 된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하면 된다고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야 조국이고 대한민국이고 나라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극단적 이기적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안 세워졌으면요 이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생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생기지도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워졌어요 여러분요 이 애국가가 준찬송이에요 준찬송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으면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않았으면요 여기는 지금요 전부 다 지금 김일성 수령 아버지를 섬겨오지 못 살아야 돼요 참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교회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 신앙만 잘 생각하면 아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란 말이에요 이게 정강훈은 미쳤습니까? 정신이 나갔습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돌았습니까? 뭐할라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말이에요 온갖 욕은 다 먹으면서 뭔 나라를 세운다고 그래요 자기가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글쎄 본인 속에 뭔가 내가 사람들을 다 사기를 쳐서 내가 지금은 싹싹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지 이런요 꿈을 가진다면 당연히 나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없어요 바보야 바보 왜 그러냐 이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라니까 그 양반이 나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요 응? 착 애맞이 마세요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야 팔 딱 걷고 말이에요 교회문요 다 내려놓고 헌신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요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그 말이야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 맘에 맞네 안 맺네 이 대한민국의 세상에요 내 맘에 맞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요 저 저 수가성 여인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어? 수가성 여인 보세요 예수님 만났을 때 목마름에 대한 얘기잖아요 너 지금 남편 있는 거 그것도 진짜 아닌데 남편도 몇 사람을 뒀더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요 네 명 다섯 명을 바꿔본 거야 근데 목마름 해결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되니까요 수가성 여인에 와가지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요 비리굴까지 다 해도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오직 예수님 밖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거야 기다리시면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경고의 말을 잘 들어요 경고의 말을 우리는 자꾸 위로의 말 겉면의 말 이런 거 자꾸 듣기 좋아하는데 아니요 때로는 경고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경고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세례의 환을 통해서 경고하겠어요 죽이려고 경고하겠어요 살리려고 경고하겠어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아예 죽이려고 맘먹으면 경고해야 안 해 안 해요 죽이려고 맘먹으면 하나님이요 경고도 안 해 그거 왜 경고하느냐 그게 왜 경고하느냐 이들을 극률이 여기신 하나님 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돼 아멘이요 여러분요 자기중심적 신앙 이기주의 신앙이 얼마나 못된 신앙인 줄 압니까 우리가요 어쩔 때는 일하다가요 속상할 때가 많아요 지난번에 20대 총선할 때는 진짜로요 여론조사에서 우리 기독당이 기독자유당이 세석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주로 무대가 이 팔레스 호텔이거든요 팔레스 호텔 강남 터미널에 있는 팔레스 호텔 그 앞에 거기서요 목사님 지시 내리면 새벽에 조참 모임하는데요 한국의 기라성교회 기라성같은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 뭐 보고요 된다고 세석 된다고 그 여론조사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고 아 기자들도요 우리 기독교의 기자들을요 내가 그걸 담당을 했거든 출입기자들을 명함이 요만큰데 요만큼 아침에 그 기자 다 심지어는 뉴스엔조이 기자들까지 와서 잘 썼어요 그때는 내가 돈 지면서 기자님 기사 잘 쓰세요 만약에 그거 잘못 나가면 오늘 저 돈 없습니다 20만원씩을 주는데 저 잘 못 나가면 제가 검열해서 돈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 잘 써드리겠습니다 야 국회원 세 명 된다니까요 심지어 뉴스엔조이까지 이 새끼들도요 고개를 숙여 들어오더라고 내가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어린 나이에 그때 뭐 어린 나이지 뭐 지금도 어린 나이지만은 어린 나이에 가만히 보니까 이야 죽서서 개 죽었다 막 그 생각이 들어가요 회의감이 아니 평상시는 나하고도 아는 사람들이 된다니까 다 나와요 뭐 하려고 그럴까 숟가락 올리려고 숟가락 올리려고 그러면서 저 목사 내가 말이야 우리 교인들한테 다 툭해라 그랬어 다 툭해라 그랬어 에이 거친 말이야 뭐야 하라기는 뭐래 나라가 일단 위기가 올 때는 다 나와서 나라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강운동 그때 그랬어 안 그랬어 이렇게 따져야지 말이야 나라 다 망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나라 다 망한 다음에 이게 요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중심 이 이기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삶을 그 자세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세례의 왕이 경고하고요 주님이 무화과나무를 딱 말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는요 감남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은 다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성도 이스라엘 백성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구약에 그 조각목 있잖아 조각목 그 성막을 질 때도 뭐예요 그 조각목을 쓰잖아 조각목 가시떨기나무 그게 다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그렇고 감남나무도 그렇고 다 감남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또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이 다 성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 또 신약 백성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야 참 감남나무도 찍어서 버리는데 돌감나무인 너희는 안 찍어버릴 것 같으냐 우리는 우리는요 돌감나무요 돌감나무 돌감나무요 우리는 별 볼일이 없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우리는 열매 맺어야 돼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자 깨달으시면 아멘 주님이 언제든지 내게 오셔서 내게 열매를 요구하면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 사실은 그 성전에 들어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말리게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열매가 없는 때라 그랬어요 열매가 없는 때인 것을 그러니까 열매 맺는 철이 아니야 그런데도 가서 보세요 감은 언제 나와요? 가을이 나오잖아요 밤이 가을이 나오잖아요 사과가 다 가을이 나오잖아 아 그러면 아니 배도 가을이 나오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래서 배 하나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가서 배나무 밑에 가서 배를 따봐 이 매는 배가 요 많은 거 달렸는데 그걸 가지고 열매 안 맺었다고요 저주해봐 철도 아닌데 열매를 내놓으라는 건 아무리 그래도 주님도 그래도 그거 쉽게 하지 나쁘지 그런데 그러면 왜 철이 아닌데 가서 했느냐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한다는 건 뭐예요? 전통 전통 인간의 전통 이런 것만요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경고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나무가 되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시장길을 해결하시려고 나한테 열매를 구하면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세례입니다 세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자 세례입니다 세례 광야의 외침의 세 번째가 세례입니다 세례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세례가 크게 세 가지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라 그러는데 첫째는 뭐예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예요 성령 불 이 세 가지를 언급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거는 같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요거는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보면 이제 그 문장으로 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이렇게 또 더 세밀하게 보면 한번 따라해 성령 세례 불세례 이게 조금 더 나눠졌다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푸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물로 세례를 당연히 이 물세례는 뭐냐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뭐냐 회계의 세계 회계의 세계 회계 돌아가기는 회계의 세례인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물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한번 상고하다가 시간이 되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물세례는 누가 준다 요한이 준다 그러나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니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요거는 요한이가 하는 거고 요거는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놨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세례를 하나밖에 몰라요 무슨 세례 받기 몰라요 물세례 받기 몰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학습 받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면 그것으로 영혼이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지금 상고하려고 그러냐 뭐냐 절대 물세례로만 끝나면 안 되고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보면 세례가 두 가지 요건 세 가지인데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는 저 물세례 하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성령세례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을 단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해 단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세례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물세례 성령세례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여기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 세례는 뭐냐 세례는 뭐냐 물세례는 받으면 뭐 하느냐 자신의 변화요 자신의 변화 자신의 변화요 변화입니다 변화 불세례는 뭐요 성령세례는 뭐요 능력의 세례 능력의 세례 아멘 불세례는 다음번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이 세례가 3대 세례 혹은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첫 번째는 알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방언을 못 받아도요 성령세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초대 그 초기 부흥강사 중에 누가 있어요 이성봉 목사님 있잖아요 이성봉 여러분 방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성봉 목사님은요 그렇게 부흥이 하면요 방언이 터지고 막 입신 터지고 막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정작 자기는 방언을 못했어요 방언의 은사가요 개나 소나 막 다 받는 게 아니야 아이고 참나 그 다음에 이 저 수원 합동신학교 제가 다녔던 학교인데 그 목해대왕을 여기 다녔어요 제가 박윤선 박사가 세운 학교잖아요 합동신학교 합동신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교 거기를 세웠던 이 박윤선 박사는요 방언의 왕이라고 그러네 방언의 왕 이야 우리의 한국이 낳은 신학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박형룡이에요 박형룡은 교의신학 조직신학의 대가예요 백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 다음에 주경신학 성경신학의 대가가 누구냐 박윤선이에요 박윤선 대단한 분입니다 박윤선 그런 박윤선이가요 박윤선 박사가 방언기도 했다 그러잖아 방언기도 한 번 산에 올라가서 자리를 깔고 가면 몇 시간 동안 방언기도 했다 그래요 특히 그 순교자 손양원 알잖아 손양원 손양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이야 나는 어렸을 때요 주일학교를 댕기다가 그 이제 그 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안 댕기는데 그 사랑의 원자탄을 제가 봤어요 그 영화를 사랑의 원자탄 이야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 공산주의들한테 자식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자식 둘을 때려 죽인 그 놈을 가슴에 안고 아들을 삼았어 그게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런데 이 유명한 순교 일화 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전라남도 순천이잖아요 그 목해지가 경상구 사람이요 그런데 순천에 와서 순교를 하잖아요 목해를 하면서 그래서 그 양반이 저녁 때면요 산에 올라가서 순천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쭉 하고 방언 기도를 하면요 순천 시내가 왕왕왕왕왕왕왕 울렸다 그러잖아요 그 쪼꼼한 체구에서 그 터져나오는 방언이 얼마나 센지 말이야 아무나 순교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느냐 물세례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갖고는 안 돼요 뭐예요? 성령세례 성령세례 아멘 한번 따라오세요 성령세례는 지금도 역사한다 아멘 여러분요 당연히 오순절에 임했던 이 오순절 성령사건은 이례적 사건이 틀림없어요 오순절에 임한 건 그러나 그 사건은 이례적이지만 성령의 역사심은 뭐예요? 연속이요 사건은 오순절날 임했던 사건은 당연히 안 보이지 그러나 그 오순절을 일으켰던 성령의 역사는 단에다 연속이다 연속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서도 뭐가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나잖아요 안디옥에서도 성령이 나타나잖아요 필립에도 성령이 나타나잖아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요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 물세례밖에 몰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아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한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안 믿어져도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속 몇 가지 물으면 그래도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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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온전히 했으니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러면 이걸로 끝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이거는 구원의 표요 구원의 표 너는 이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표고 이거는 뭐요 회계의 세례지만 요걸로 맘치는 게 아니라 뭐요 성령 세례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깨달으시면 아멘 성령 세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해되셨어요 이 진리에 분명히 서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고 이 세 번째 세례에 관해서 이 불세례까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깊이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물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아멘 적어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생소하지만 물세례와 이 성령 세례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전문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여 이제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성령 세례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능력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흩어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마다 복되게 역사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삶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제야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형평과 사정과 또 직장의 일로 오후 예배 참석지 못한 분들도 주여 성령으로 붙들어주셔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승리자들과 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에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며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건강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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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